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학습 주제는 사회법의 이해라는 게 되어 있네요 사회법이란 뭔지 등장 배경, 목적과 특징, 그리고 종류에 대해 보는 건데요 가를 보면 독과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액이 증가, 그렇죠 어느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해요 만약에 우리가 뭘 사는데 양말이라고 치면 양말 파는 회사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격이나 뭐나 다 혼자서 다정하겠죠 그런 걸 독점이라고 해요 과점이라는 거는 혼자는 아니지만 한 두세 개의 기업이 그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통신사를 들면 SK나 KT, LG가 거의 대다수의 통신을 다 장악하고 있죠 이런 걸 바로 과점 상태라고 해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자기들이 독점 혹은 과점을 하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요금을 올린달지 가격을 올린달지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국가가 이런 장사, 개인들이 거래하는 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장 배경으로 맞는 거죠 자본주의 발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 이것 또한 사회법의 등장에 맞는 설명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적은 사람을 좀 더 국가가 보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회법이라는 걸 만들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과 특징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목적과 특징이 되죠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권 강화는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지배권을 강화하기보다는 공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국가가 좀 더 개인의 영역에 더 들어오겠다는 거죠 개인의 재산 행사권을 조금 침해해서라도 이 경제적 약자를 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법으로 기초생활 아 정말 돈도 못 벌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는 법이죠 그런 게 바로 사회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